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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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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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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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재밌었어. 근데 처음에, 처음에 이게, 이게 막 돌려야 되잖아 이게. 근데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야. 거의 삐걱삐걱하는 수준 되는 거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어떻게 몸의 템포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리듬처럼 하든가 이게 잘 돌아가더라, 동그랗게. 그리고 처음 하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기분이거든 이렇게. 동그라미가 안 되고. 근데 막 이렇게 슬슬 돌아가더라, 나중에는. 기분 좋아, 세상. 근데 이것도 하니까 걸음으로 추정이 되더라, 이것도. 근데 이거는 빨리 굴리면 빨리 올라갈 수 있어, 걸음, 걸음 수가. 그만큼 운동 되겠지만은. 근데 이것도 운동이 좀 되더라구요. 몸, 몸 자체가 힘들더라, 이거는. 어, 그래서 하고 내려와서 이제 또 으쌰으쌰 푸시푸시하는 거 있어. 그 운동기구인데 내 좌석까지 올라가는 거. 근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해봤는데 더럽게 힘들었다. 어떻게 했냐면은 대충 그릴게요, 대충.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 어, 너무 크네. 어, 으, 아니 여기 너무너무. 의자에요, 의자. 의자가 등이고. 어, 이게 여, 여기랑. 아, 이거 약간 좀 이렇게 하니까. 축, 축, 대충 이렇게 이어져 있어. 팔걸이랑, 팔걸이랑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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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튼 이렇게 이어서 없어.ㅋㅋ 아, 이렇게 이어져 있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그러니까 원래. 뭐 이렇게 대서? 이렇게 이어져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팔을 뒤로 땡겨서 내가 살 때는 이렇게 잡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을 및 퍼 Buzz 리 aprove on. 이렇게 근데 밀면은 내 의자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내 몸무게에 비례해서 하는 거야 이게 내 몸무게에 비례해서 근데 이것도 의자 올라가는데 하나는 이거더라구요 하나는 약간 위로 올리는 거 이렇게 해서 밑으로 땡기는 거 밑으로 땡기는 거 좀 많이 위에 있어 위에 그래서 이걸 앉아서 이걸 해서 이로 내려 그러면은 이 엉덩이에 쭉 올라가 그렇게 있는 거에서 이거는 아예 원래 다리 받치고 왔는데 이건 아예 이렇게 해봤다? 존나 힘들어 진짜 와 이게 다리 지탱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는 이제 할 때 다리 힘들다면 약간 반칙 같아갖고 손에 힘만 좀 해서 저 다리를 한번 쫙 벌리고 M자 자세 한번 해봤는데 존나 힘들더라 진짜 어 존나 힘들어 하면서 다행히 좀 약간 되게 굉장히 추한 자세였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어 됐 아무튼 재밌었어 이것도 이것도 한 60번 했어 그 거야 15번 하고 쉬고 15번 하고 쉬고 해갖고 하니까 지금 팔이 좀 약간 많이 땡긴다 그래서 많이 운동한 느낌 몸이 피곤하지만은 피로하지만은 역시 운동한 기분 너무 좋다 이게 김 깨지는 기분이야 얘들아 어? 여러분들도 자극받고 한번 나가서 해보세요 네 음 저렴할 때 모자 쓰고 하면 덜 떡 벌리더라 음 난 아예 안 쪽팔려 저렴하는데 왜 쪽팔려? 음 저렴가는데 운동하는데 뭐가 쪽팔려 음 넌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야 뭐지 뭐지 다시 읽어볼까? 난 난 난스에리 도에킨돈시 돈 도루에돈모으이 오케우 아 뭐지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 갓나쉐리? 이 새끼 뭐야? 대가리 유클리어 때려버린다 갓나쉐리는 뭐야 유빈이니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 요즘 새로운 게임 하고 싶은데 할만한 게임이 별로 없더라 아 뭐 눈에 들어오는 게임이 없어 그래서 프린저팸만 해볼까 했었는데 녹스에는 지원 안된대 그래서 약간 현재 타임 어 띠용 아아악 아 영심이 동생 순심이니 아이고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로띠 감사합니다 아유 욕지조 새로운 앤이 나왔다고요 안해요 졸라 질려요 토마토만 보면 질려요 정말입니다 안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녹스로도 AKP파일 녹스 안되면 다른거 있지 않나 뭐 블루스택 아무튼 뭐 현질 안할거야 제발 뭐 하기 전에 하지마 하지마 약간 그러지마라 뭐는 안해요 방송은 안해요 방송은 절대 안해요 화내기 싫습니다 화를 내도 약간 혼자 아씨 혼자 화내면은 그냥 씨바라 개바 씨바라고 하는데 방송이면은 이제 그런 욕들도 특히 거부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전 특히 거부한 욕은 안하거든요 쭈바라 헬로데이버는 훈수 훈수 없으면은 깰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해서 안합니다 게임 들먹이면서 이건 안해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다 모든 안한 이유는 제가 뭐 안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모독이 모노나씨가 있으면 운동하는데 나 운동에 모노나씨가 있으면 모노나씨가 4일째 넘었어 네 만원 감사합니다 버논언니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갑자기 채팅창에 뽀뽀하고 싶다 뭐냐 설마 나랑 아우 그냥 니 윗주둥이랑 밑에 주둥이랑 붙이고 있어 입 닮고 있어 그럼 뽀뽀야 수고비 그래서 니 분수를 몰라서 가득을 거운 명품에 대포 짝고 곧 죽어도 입뿌리에 펌 100% 100% 100% 밑주둥이 밑주둥이 합치면 뽀뽀 아니야 물론 스스로지만은 허허 허허 아 사막여우상 개시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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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노가 왜 화를 내 니 방송 무조건 이제 4시간 보는 거 아니야 처음 들어와서 방자 보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 아 맞아 사막여우님 말 운동합니다 운동 하루에 만보식 걸고 있어요 만보식 걷고 예 어 모노가 왜 그래 너 왜 혼자 혼자 엠이네 아 죄송합니다 예 당연히 있지 내가 옛날에 기다려서 기다려 키스의 달인 하하하하 화를 굳이 안 내놨는데 그냥 아 저거를 왜 약간 이런 붕고 올라가라는 게 맞네 머독히 다이어트 하는 거 보고 자극 받아서 요즘 디귿 운동하고 있잖아 히읗히읗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다 사랑해 아 됐고 이제 니가 열심히 해 하하하하 됐고 님도 운동으로 하시면은 님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다이어트 해요? 해야죠 요즘 다이어트 편하나요? 아니 무슨 다이어트가 군대야? 편한 다이어트가 도대체 어딨어? 개 똥 싸고 있네 확 어 또 에미네 아하핳 없어요? 어리버리 모르는 척하며 적강히 하며 짐을 잃며 집 카페 남자 없이 외로워서 하루도 못 뻔지 미스 메스터 필눈 다이어트가 개실리가 없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는데 한번 그것도 보실? 아니라고? 에반데 감사합니다 한 달에 얼마나 빠질 것 같냐고? 어 지금 제 이 패턴 그대로 간다면은 글쎄요 10kg는 빠지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제 제 지방이 많아서요 제가 몸무게가 많이 많아가고 지방이 많아갖고 이 정도 하면은 10kg는 빠질 것 같아요 한 달에 하면은 음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제 몸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친언니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지방이 많아서 그래 지방이 많으면은 금방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빠져 몸 식습관만 바꿔도 빠져 근데 운동까지 하고 식습관까지 바꾸니까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언니님 아이고 편의점 알바하면서 노가리 시간마다 라디오 모드로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머동님 다이어트 화이팅 머동님이랑 멋청자들도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시퇴근 힘내자 아니야 왜 노가리까지만 봐 영상도내도 봐 어? 그래서 어 이노래 뭐지 좋은데 하면서 이제 어? 이제 폰 켜서 보고 아이씨 안되겠다 이거 영상도내가 너무 궁금한데 하면서 이제 편의점에 TV 안되나 그러면서 연기를 해서 같이 봐 손님들과 어때? 별로야? 그렇다 다이어트 후 방송 컨셉 예의민 플러스 그걸 왜 물어봐요 시벌러마 이응지은 뭔 개소리야 아하 헉 아하 그렇군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어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번 먹고 싶은 음식 먹는 날 이런거 없지 늘까 말까 고민중이야 늘까 말까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나를 위한 포상으로 아니 실제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번정도 먹는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또 동기부여가 되고 아 좀만 일하면서 약간 그렇게 자극이 된데요 진짜 뭘 안돼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레알 음 일주일에 한번 내가 먹고싶은거 먹고치.. 다이어트 몰라 여러분들 레알 에반데 이거 안해봤죠 여기서 삐점 마른 새X들이 다이어트를 안 해보니까 모르지 뭘 처먹는다고 하면은 에어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부터 시작하는거지 그러면 내일 바로 치킨 시킬까? 아유 에바쓰... 헥 에바쓰... 안해본 친구들이 말이야... 아무튼 뭐... 당연히 트레이너가 조언해주는 그런건 조언해주지 않지... 트레이너는 그런건 당연히 조언해주지 않지... 트레이너가 무조건 100% 맞는 말은 아니잖아? 그럼 그렇게 먹으면 일주일 날린 거나 마찬가지임... 크... 으음...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연어 먹고 싶어 연어... 연어회... 연어회 먹고 싶다... 아니 먹고 싶다는 말은 하지마... 으음... 먹고 싶다는 말은 하지마... 먹을거 얘기 의도하지 마라... 갑자기 나... 여러분들 냄새 맡아도... 그냥 별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안자... 지금 몸 피로한 몸 안찾아서 먹을 생각하니까... 또 이게... 뼉치네? 음... 닥치세요 여러분들... 닥쳐주세요...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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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화이트템플립 14,000원 감사합니다!!! 아하하하하하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뭐야 방금 왔는데... 이 종료 분위기는... 뭐래... 방금 왔으면은... 3분동안 분위기 살펴... 아하하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수영장 싫어요... 왜냐면은... 일단 원체 물을 무소하구요... 어... 그 다음 물을 좀 무소하구요... 물을... 무소합니다... 아미고... 아미고... 음... 연어살러드도 나쁘지 않겠다... 연어살러드도 나쁘지 않겠는데... 연어살러드도 괜찮지 않나요? 아 일단은... 양상추 칼로리 마법해야겠다... 양상추... 양상추... 양상추 칼로리... 어... 뭐래... 나 물 무서워한다는데... 헤헤... 혼자... 혼자... 뭐래? 내가 언제 너한테 뭐... 내가 너한테 따로 말했냐? 뭔 헛소리야... 헤헤... 헤헤... 아 또 빡칠 뻔했네... 헤헤... 아 또 빡칠 뻔했네... 슈... 자... 어... 이거 양상추 괜찮네... 35그램에... 6칼로리래... 6... 개... 개쩌네... 개쩌네... 얘들아? 양상추 칼로리가 35그램에... 6칼로리에 6이래... 6... 대박이다... 양상추 무조건 해봐야겠네... 이거... 양상추 무조건 먹어야겠다... 어... 자 그러면은... 잘 봐... 350그램에... 60칼로리... 대박... 개꿀 이득인데... 어... 어... 나 수영 잘한다고... 다 한번도 말한적 없어... 수영 개못해... 나 물도 무서워하구만... 전에... 3년전에 뭐... 물촬영했을때... 나 죽는줄 죽을뻔 했다니까... 뭔소리야... 혼자... 아 아무튼 그랬다... 아예... 헤헤... 그리고 나도... 나도 배불러... 나도 먹었거든 여러분... 굶어서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저도... 어... 식당관리하면서... 먹는 다이어트중이에요... 예... 아... 아... 그렇습니다... 그 양장추의 고기랑 같이 먹으면 꿀맛... 고기는 명이나물이지... 소고기랑 명이나물이지... 해갖구... 약간 소금 찍어갖구... 에잇... 아 개새끼가 너 땜에 상상했잖아... 상상이 무서운건데... 개빡지나... 안녕하세요... 우리 닭을 집어내... 검은색... 그거는 깨단물이지... 아...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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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에... 네... 그렇습니다... 양상추랑 연어 칼로리 밥과 연어 칼로리 60g에 63 안먹어 아이고 전투력 개넘네 와 전투력 세자리 넘어가면은 무섭다 아이고 원래 이렇게 안됐는데 이게 다이어트하는 특징 뭐 처먹을 때마다 칼로리 확인하면서 먹음 레알 칼로리 확인하면서 먹음 치치치치치치치치치 그래야 돼 그래야 이제 내가 많이 먹었다 덜 먹었다 이런거를 이제 배부름이 아니고 칼로리로 측정하는거든 칼로리로 그러는거지 아무튼 어 지금 괜찮아 내일 날씨 봐봐야겠다 비오는 날에 운동하고 싶다 와 대박 비 언제 오냐 내일 날씨 비오는 날에 나가서 운동하고 싶다 와 내일 큰일 났네 내일 아 내일 나서 따뜻하네요 경기도 날씨 다른게 나오지 경기도 날씨 오 오늘 추웠네 내일 내일 6도까지 오네 6도 대박 내일 6도까지 오르네 비 언제 오지 비 왔으면 좋겠다 막상 비오면 안나감 나는 비오면 나가 나는 비오면 나가 난 비오는게 너무 좋아 그리고 비 맞는것도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비 맞으면 이제 옷을 빨아야되잖아 그건 싫어 그래서 비오는 날은 뭐 어떻게 나가지 비 맞고 가면 이제 힘들거 같은데 미안해 대장 명도까지는 아닌거 같아 충성충성치 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뜬금없네 그래 반갑다 비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 침벗 예아 온갖 시나리오 다 나오는 머릿속은 술김에 불러버린 통화버튼이 신호후에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아무튼 뭐 저는 다이어트에서 일단은 일단은 100kg까지 해보고 싶죠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일치적인 목표는 다이어트 목표는 뭐 언제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100kg까지 빼보고 다이어트 힘내세요 이건 미리 다이어트 성공기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성공하시고 맛있는거 드시길 바래요 어 다이어트는 평생과 평생 해야 돼 아 감사합니다 서홍이언니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굿즈 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라 플라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100kg까지 빼보고 싶구요 100kg 되면은 이제 또 아마 100kg 됐어도 더 욕심날거 같애 내가 여기까지 뺐는데 다 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근데 지금 제가 3일째인데 몸무게 재봤는데 빠지긴 빠졌어 빠졌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운동원에서 빠진게 아니라 그냥 처먹지 않으니까 처먹지 않으니까 10kg